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성중앙교회의 송용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극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방송설교가인 키라이프 선교회의 스티븐 브라운 목사의 책 When You're Off Broken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한국어로는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어떤 어미새가 새끼새를 둥지에서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미새는 곧 둥지를 허물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미새와 새끼새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아니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때 어미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사랑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둥지를 부수는 거란다 그래야 내가 날 수 있거든 너는 날아야 해 허물어진 둥지에서 떨어지던 작은 새는 갑자기 공중에 붕 떠서 날개짓을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놀란 작은 새가 어깨 너머로 희열해 찬 목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이것 봐 내가 날고 있어 내가 날고 있단 말이야 그래 너는 날고 있어 둥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둥지를 허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욕기서의 고백을 빌리면 우리를 정금같게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환란은 때로는 포장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란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끊임을 깨닫게 됩니다 10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10편 119편 말씀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을 행하는 자, 그릇 행하는 자였으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같이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비 그러했고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비서에 보면 하루아침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던 요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까지 잃고 몸에 악성 종양까지 생겼고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요번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하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까지 찢겼던 요셉 또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뒤집었었던 요셉 그에게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원수가 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오히려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다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에 사울의 측근이었던 베냐민 집화사람 시무이가 나와서 그를 저주합니다 사무엘 하 16장에 가보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 부은계에서 임금님 가서 제가 그를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라고 부은계합니다 그때 다윈스 나비세에게 시무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무이도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같이 이처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노소닉 전기회사의 창업자였던 마스시다 고노스게의 전기를 보면 나는 배움이 짧았으며 건강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치 않고 오히려 그 덕분에 평생을 배움의 자사로 겸손하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늘 건강에 참안하지 않으므로 장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 극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환란 때문이 아니라 환란 덕분에 믿음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막ARA 2-3-4-5-6-4-6-7-5-66-1-7-6-7-4-7-7-5-7-7-5-5-1-6-7-8-7-5-6-7-1-7-6-7-8-5-7-7-6-4-7-7-6-8-7-7-7-6-9-7-7-7-7-15-8-7-7-7-8-6-7-6-7-8-7-8-7-7-9-7-6-7-6-7-7-7-7-7-7-7-7-7-7-7-7-8-8-7-7-8-8-7-8-7-7-7-7-8-6-7-8-7-7-7-7-7-8-7-8- 감사합니다.